음 그렇답니다 강냥이 tv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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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파돌대기성 보여드릴게요 치코리타를 얼마 전에 여기서 봤는데 수영수영님 계약금 보고 혹하셨나요? 아니 근데 혹할만한 금액은 아니었어 몇천 단이었거든? 근데 그 뭐라 해야되지? 그래도 별로 그거야 몇천만원을 줄테니까 우리 플랫폼에서 방송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약간 팬한테 사진 파는 그런거 있잖아 거기서 몇천만원 줄테니까 사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한거지 근데 한번 만약 하면은 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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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좀 그거는 좀 아쉬운 금액이다 그렇다 그치 그치 뭐 난 첫 바늘 감기조심을 공지로 대신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식 닭 한마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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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